원성과 오르송 타이밍이 숙제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어떻게 미쳤어 왜 미쳤어 정말 이 자리에 한번 와보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잡고 말씀해주시면 바이올리스트 나승준이라고 하고요 바이올리스트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반주자 약간 좀 폐이가 드네요 보충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약간 20평가에 알리려는 그런 취지였어요 무반기고 반주 다시 말씀해주시면서 한쪽만 벗어드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입시 판가에로 설명을 듣고 와가지고 이쯤에 사실 이런 입시평가회가 거의 매주 있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너무 믿어 잘생겼어 하하하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페이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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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색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랄로 오악장이랑 너무 어울리는 그런 음색이었던 것 같고 아 안정감 있게 들리는데 다만 좀 더 다양한 캐릭터를 가져보면 어떨까 예쁘고 정말 따뜻한 소리로 왼손에 발음해서 조금 더 잘 들리면 빠른 패세지를 연주를 할 때 좀 더 감기 때문에 핫초고기이다 보니까 조금 과감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차분하게 아 anak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West 사실은 제공 및ığı anche gara 때때로 좀 지나치게 조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과감한 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템포가 이유 없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갈 때 주저주저하면서 가는 느낌이 심표도 사실 음악이잖아요. 심표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곡이 워낙에 또 어려운 곡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약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굉장히 연주 방식이 활이 전반적으로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학생이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습할 때부터 자신 있는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해요. 항상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낯을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팀을 하는게, 이런 상황에서의 한 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점은 진짜 그냥 실제는 연습을 하는 것과는 연습을 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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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멈출 수는 classes it is more of an extension of their practice I was definitely nervous orchestra I definitely thought about playing the violin lower I thought I would be holding it here It would be less me It is a brand new instrument that was handed to me 현진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는데, 현진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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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이렇게까지는 이제... 일단 첫음에부터 음정이 조금... 그래서 트닝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지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케일 올라갈 때 왼손 버튼 같은 타이밍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약간 지저분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멜루 흡수 뱁뱁뱁 뱁뱁 총면 응 아니야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아까 브람스를 했던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신감 있게 하셔가지고 놀랬는데 사실 너무 가로크 음악스럽지 않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작은 부분에서 단순히 작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긴장감이 안에 같이 내포돼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사실 입시라는 게 보편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생 연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자질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상 입시라든지 콩쿠르에서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크면서는 좀 더 개성 있는 연주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입시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테스트에 맞는 연주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방금 하신 분이? 아... 이분이 한국을 더 신청하셨어요. 아... 아... 그럼요. 소리도 너무 안 나고... 타이밍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약간... 숙지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조금 더 계획성이 커지면서 테스트에 맞는 연주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학생들도 잘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 모두가 남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잘 들어ST 되요. 만약 제가 생 trans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정말 이때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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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